자 이어서 갑시다 저거 임무 완료 해야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로라무스 당신인가요 저거 굳이 완료 지금 안해도 되겠죠 일단은 말퓨리온을 저번에 만나서 뭐 세나리오스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뭐야 저거 죽기 탈컷인데 어이구 탈컷중에 이쁜것들이 꽤 있어요 패투스님 하이오 퀘스트가 되게 많은데 일단은 요 별표로 갑시다 오읔 으흠 누굴 찾으라는데? 누굴 찾아야되지? 3명의 드로이드 1번부터 갔다갈까 그랬나? 일단은 얘인거 같죠? 퀘스트가 엄청 많은데? 일단은 4번부터 갑시다 어리석은건 죽어라! 죽으라는데? 나보고? 너무 멀리있습니다 와우! 라는 게임이에요 월드오브 워크래프트 라는 게임이에요 아 여기 큰 편이구나 갑자기 퀘스트가 너무 많아졌는데? 다 죽어있어 애들이 얘도 아닌데? 쟤다 얜거 같죠? 아닌데? 얘가 하피? 히피? 하피라서 그걸 껄려? 원래 하피들이 목소리들이 좀 이상하잖아요 퀘스트가 너무 많아 여기라는데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되나? 아 여깄다 여기 아닌데? 아 어 퀘스트가 되게 복잡하다 여기가 좀 옛날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얘네 다 깨워주면 되는 건가? 다시 숨을 쉬게 될 줄이야 아 귀찮게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꿈없다 여행자들 아직 희망이 있군 4번이 여기로 쭉 가면 된다 쩌놈인가 보군요 깼다 내 친구여 엘로시르께서 함께한다 힐도 받아주고 6% 남았네요 6% 4% 남았네요 저어기 있는 돈만 깨우면은 끝날 것 같다 어 껴어 껴어 저 환영여단이라는 길드가 내가 예전에 와우 할때 있었던 길드였는데 길드온들 아직도 하나도 있네 땡큐 난 기분이 안되있는 쓰레기래요 웃기다 저쪽으로 가서 펄볼그를 처치 해야된다 게스트가 늘어나는군요 소금 저쪽으로 가득히는 못 사갈 거라고 으응아 아무래도 악마 컨셉이다보니까 목소리가 이런게 아닐까요 우선 대상을 정해야합니다 대상부터 정해야합니다 세 마리만 더 잡으면 된다 공격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저는 1,2단 빨아서 이 직업이 나오기를 굉장히 기다렸거든요 잡기는 다 잡았고 쭉 가서 저 느낌 별표 별표에 한번 가보고 바로 2번으로 넘어가면 되겠다 아 근데 길이 잘 안보여 여기군 없는데요 아무것도 굉장히 세 보이는데 여기 있다 뭐 얘를 잡는건가 뭔데 어 갑자기 렉걸려요 어 죽겠다 스턴 얘 혼자 못잡고 얘 필드보스인가보다 아 아닌가 아 그냥 내가 발판을 계속 막고 있어서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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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아픈데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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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스판 잡았다 오오오오오오오오 피좀 빵좀 먹고 설마 죽겠습니까? 저런 잠모한테 방어도가 조금 높네요. 민첩도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1번쪽 갔다가 2번이 더 가깝다. 2번쪽부터 가야겠다. 족장 그룹 쎄보이는데요? 저걸 파괴해야되 족장이 날 막네 굳이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요기에 퀘스트 완료하는 애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나엘지역이라서 그래요 뭐 받았을텐데 어이 아이쉬 아이씨 여기서 누굴 깨우라고 하는데용 으으으으음 으으으으으음 네 드루이드들이 사는 곳이라 그런지 되게 몽환적이긴 하네 일어나 여기 안에서 발톱 드루이드 깨우고 애들 때려잡으면 되는건가보고 여기 안에서 발톱 드루이드 깨우고 여기 안에서 발톱 드루이드 깨우고 빨리 일리다님을 보고싶은데 말이죠 저는 아 얘네 그 발톱이네 와우 콜라보 죽이구요 아무래도 신캐다보니까 좀 신캐 보정 받은게 있긴 있어요 죽음의 기사 클래스가 맨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나중에 가면은 좀 슈 캐릭이 되겠지만 근데 슈 캐릭이 얘네 말고 발톱 드루이들을 깨워야되는데 깨웠잖아 깨웅 어 나 죽어 나 죽어 야 도와줘 도와줘 빨리 잠자던 자들이 깨어났습니다 아직은 저 쪼렙이에요 쪼렙 치고 이정도면은 못먹네 이거 나 피가 없는데 좀 쉽시다 아무래도 나엘지역이다보니까 유저중에 좀 나이트 헬프인 유저가 좀 있죠 드루이드 드루이드 아 근데 나 피가 너무 없는데 인던도 돌 수 있네 음 요거다 바꿔주고 생명 이것도 바꿔야겠다 벤시 여왕의 낙인이랑 요거랑 바꿔야겠다 요게 옵션이 경험치를 얻으면 생명력을 회복한대요 으흠 자 드루이드 세마리만 더 아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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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너무나 아파 이틀루이드 두마리만 한마리만 더 한마리만 아 죽겠는데요 그럴 수 있어 띠갑시다 요번지역 퀘스트만 빨리 깨고 가서 먹을것 좀 사와야겠어요 너무나 빨리 죽네 여기라는데? 어? 부활 떴는데? 지금 부활할 필요는 없구요 들어가는 입구를 찾아야 돼 아닌데? 요 지하에 내 시체가 있거든요 어디로 들어갔었지? 일단 부활부터 해봐야겠다 어딘지 모르겠는데 난 지체 좁아 아 뭐야? 들어가는 길이 이 근처 어딘데? 여기 아니고? 여기다 찾았다 좀 퀘스트 깰 때만 좀 그런게 불편하긴 한데 만렙 찍고 만렙 콘텐츠 즐길 때는 사실 길 잘 몰라도 돼요 하는게 뭐 레이드랑 요런거밖에 없으니까 저같은 경우에는 워크래프트를 워크래프트 세계관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보니까 이번 퀘스트 하나 깨는것도 보람이 찬달까? 나중에 이거 퀘스트 따라다니다가 퀘스트 마지막 때쯤 막 굴단같은 애 잡고 1,2단 보고 그렇게 되면 희열이 쩔것 같아요 나는 깨어났습니다 제가 길을 터드리죠 아래에서 강한 마법의 기운이 느껴지니 조심하십시오 여기 아닌데? 나 일로 가래 나 일로 가래 나 일로 가래 시샤키야 저놈 얼라이언스입니다 유저구요 내 상대 진영에 있는 놈인데 나보다 레벨이 높네요 내 밴드님 빠이빠이요 여기 여기에 있다는데? 흠 이 흠 아 있다 떴다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드로이드 포롱 아니다! 너의 세상은 곧 우린 찾아가실 것이다! 자! 킹 걸었잖아 살아있는 낙복을 만들어낼 것이다 근데 뭐 그렇게 쎄지도 않아서 닭발을 잡아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다 이제 밖으로 나가면 되겠죠? 이제 밖으로 나가면 되겠죠? 방금... 나엘이었던 것 같은데... 내 힘은 당신 것입니다 곧 세나리오스의 숲으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웅이여 캐릭터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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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달... 달발톱 골짜기에 있는 태오문클로를 만나러 갑시다 해어리드를 잡는건가? 여신의 가호가 함께하시길 엘룬의 가호가 함께하길 난 다른 퀘스트 하기전에 문클로부터 좀 만나고 갑시다 문클로부터 좀 만나고 갑시다 문클로부터 좀 만나고 갑시다 덤비야! 모르긴 몰라도 문클로도 반드시 퀘스트를 줄테니깐요 공격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잠깐만... 여기 아닌가 본데? 우리 영웅 가져가! 여기 있나? 어디에 있는거지? 어디에 있는거지? 아 나 또 죽였죠 여기 어디에 있는것들을 이리와 데려가 이 bathrooms 구경하겠군 blood 시작 여기가 아니라는데 일단 얘? 클릭하니까? 일단 여기 캐릭터 깨우고 갑시다 그럼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깡패 얘 아닌데 귀척하는거 보소 아 얘네들이 저 달빛 애들을 막 붙잡고 있는거구나 알도 더 구해야되는데요 가시침꾼 저기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 마리만 더 알 수집하는거랑 가시충꾼 한마리만 더 잡으면 되겠네요 무료가 끝났어도 은근 사람 많다 깡패 가시충꾼이 없는데요 저기있다 말썽꾼이네 깡패네 저기있다 안광이 쎄긴 쎄다 아 달빛날개 하나만 보자는데 됐다 2번 2번이 이거구나 요정에서 또 1번 일단 퀘스트는 다 깼고 2번 아 봉교제 안돼 오우 9번 1번 한마리만 더 때려잡으면 된다 말타면 탈퇴가 바로 풀려버리네 그냥 아 아 이렇게 되는구나 뭐 이거 방어를 하면서 이런걸 파괴하면은 올라가는거죠 일단 얘 아니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공격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아 1번이겠구나 2번이 아니라 그쵸 여기다 얘다 죽었는데 좀 기다립시다 안녕 왜 나를 피해 너 펜더니 1번이 또 더러운 얼라잉 벌써 잡혔나? 그러네 쟤랑 얘기하는 사이에 나와서 죽혔네요 어? 나왔다 어디 젠이 됐는데? 어 게임 여기 있다 스턴 의외로 되게 길다 잡는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 내 다음 개소리 일단 추가봉표좀 하고갑시다 추가봉표하면 레벨업 할거같은데 더러운 얼라다 강아지 나간 고마워 나간 아저씨 왼쪽으로 야 틀어줬으면 도와줘야지 되는거 아니야? 좀 더 가까이 가야합니다 저건 뭐야? 패를 쓰는거야 딱 봐도 되게 무지, 막지 세보이거든요 별표는 다 필드보스구나 그냥 다른거 할 필요없이 이 토텔만 부셔져도 금방금방 차네요 이건 기저 하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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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왜 말이 안타지지? 아 뭐 누가 나 치고 있었구나 패스트 하나만 깨면 업입니다 잡았나본데? 잡았나본데? 제디 돼야 쓰러트리지 됐다 컴플링때쯤 다시 한번 스팟 넣어주고요 끊었고요 방인도 튕겼나? 너무 멀리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더 멀리 있습니다 네 이거 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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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낚시하네 서윤아 죽었어